네 카메라 보니까 말을 못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잡단들 하지 말고. 아유 포니. 아 그걸 포니? 여영바위 보셔야 되니까 꼭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천천히 가면서 설명해드릴게요. 누구십니까? 저는 이혜진입니다. 이혜진님. 자 저희는 포니 기사님과 혜진님과 이렇게. 셋째 날. 셋째 날이 즐거운 날이고. 셋째 날. 오늘 또 우리 조종철이. 멋진 리무진을 준비했어요. 오늘 조종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예쁘고 이쁜 곳. 아름다운 곳. 웅장하고 좋은 곳.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고. 고고고. 에어 1. 에어 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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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오 2시간. 응. 응. 어. 나 라이스다. 오. 6. 용머리입니다. 어. 요한거예요. 으. 우리 네이문도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입장 거의 85 정도 됐고요. 요양머리에서 영상을 찍고 사진 찍었습니다. 점심을 하려고 11시 전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고 맛있게 이제 음식을 먹고 술도 먹고 맥주 시원하게 먹을 겁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콜라도! 콜라도 시켜주세요. 콜라. 헤에에이! 나 옷이야 됐는데 또? 헤에에이! 자 헤에이 헨리 씨도 웃어 웃어. 헤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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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시는 거예요. 오, 저기 있어? 전복. 아, 전복? 어, 내기 전복입니다. 전복이 아니라 소라, 소라. 전복인데? 전복이 뭐야? 전복, 전복, 소라 여기 약간 좀 찍어. 특이한 거. 오, 살아있는데? 네. 살아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겁니다. 주철이 안 먹을 건가 봐. 구경을 할 건가 봐. 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맞다. 아, 맛있다. 주철이 맛있다. 되게 하긴 합니다. 아, 설레는 데 너무. 우리 모닝블렬 맞지? 예. 우리 모닝블렬을 했자고. 모닝블렬디. 딱 개가 나왔습니다. 어메이아라. 그 이름 뭐야? 시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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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기가 골Tube관대. 시야수. 여기 소금을 넣었나봐야 짝소리만 해 이지홍이 어떻습니까?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전민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저거 봐 먹어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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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외 오토바이 오토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왕아 다음은 뭐야? 행복?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punch에 있는 거고요 제가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제 휴대폰을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queria 할거야 오늘이프도 못 könnten 해주세요 같이 내기세요 같이 놓으세요 오세요 이래서 보세요 같이 붙세요 마자 하나 둘 셋 안녕 반영 으흥 자 우리는 브릿지를 보러 갑니다 거기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슨 다리가 있는거지? 왼쪽으로 머리 머리 아 뭔 쌀이 130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먹어봐요, 먹어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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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조심 두고 있는 거 맞나? 땅콩 welt의 알통 따fect 모자마하 장면,acağ существ, scenes 아, 관우. 그렇지. 자, 이곳은 아, 생가이치로의 핸바문명. 거기 영화, 만화에 나오는 곳이죠. 투말! 투말. 여기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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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케어 테 Tuu 너무 cranky. 야, 진짜? 찌对? 생길구의 공항. 현상인 공항이죠. 와. 아유, 잘 되겠다. 투빈입니다. 그냥 그냥 리퀸 투부. 끝 고전해보겠습니다 terme 아 이게 씹다보면 뒤에와 김지경씨 왜 내려놓고 다 먹어 이게? 내려놓고 엄마 잘餓아 하지마 이제 냄새 나요 오빠 그러지마 칠륵 아니 이게 씹다보면 뒤에 와 김지영씨 왜 내려놔서 보고 다 먹어야지 얘네 고기만요 나 괜찮아요 안해보고 아 어 하지마 그냥 냄새나요 엄마 그러지마 어 난 대만 가져오는데 치는거라 응 맛있는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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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자 한입 씹어주세요 자 정진욱의 칠륵 도전집니다 이거 진짜 냄새 안나는거에요 진짜 정말 무슨 맛이야 향수육 맛인데 그쵸 맛있죠 이거 진짜 냄새 안나는거에요 아까 냄새때때문인데 냄새가 안나는데 엄청내나는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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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봤나 아 이게 지금 총터가 많이 그렇게 된거같애 이거 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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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처음 씹은게 그게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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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dile 먹어봐 네, 이거 필요합니다 맛있어? 고기 먹은 것 같던데? 치즈구 아닌 것 같은데? 치즈구 맞아요 대만을 느낀 거 대만은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많은 것도 느끼는데요 제일 먼저 1등은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그리고 최고의 사람 그리고 최고의 문화 대만을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닌지 타이완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옆에 누구야? 너 미쳤어? 해주세요 지가 먹고 싶으면 다 시켰어요 혜진이 이 새끼들 그치 대만은 소비선 맛있고요 재밌고요 쫀득합니다 대만은 쫀득해요 이게 달라붙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 쫀득한 대만 나도 대만 맛있어 대만은 맛있어 대만은 맛있어 뭐 아니니 타이완? 뭐 아니니 타이완? 뭐 아니니 타이완? 대만은 굉장히 대만 다만 하면서 맛있는 먹거리와 술 근데 가장 좋은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데 대만의 이런 어떤 재미이지 않을까 네 자 알러면서 사랑해요 대만 해주세요 뭐 아이닛 타이완 뭐 아이닛 타이완 여기 정말 여기 정말 불가적으로 너무 좋고요 정말 사계절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이한? 제가 서울대만 가다가 여기 대만으로 오니까 대만 대만 하네 대만 대만 하네 자 그만해라 오하이닛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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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었어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소한 평미수도 먹고 그리고 갖가지 이름 모를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어 마지막 남은 60원을 라면으로 사고 헬로 바이바이 바이바이 제가 nó 마소fe 데인oe 감사 적영 그리고 prisoners 히이라고 찾으러 면 consistently 감사합니다.